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Are you ready to?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보시죠.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쉬운 표현입니다. 동사할 준비가 되었나요? Be ready. 투 동사. 투 동사할 ready. 준비가 되었다. 갈 준비됐어? 이번에는 비동사 are가 들리지 않습니다. 딱 정해져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비동사를 생략하는 경우 마음속으로는 발음하고 있지만 입으로는 발음하지 않고 있습니다. You ready to go? are가 들려도 좋고요. 들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지금은 들리지 않았죠? Ready to go? 투 좋고요. 들리 다 좋습니다. 그래서 너 갈 준비됐어? 공부하러 갈 준비됐어? Go and 동사 원형입니다. 투 뒤에 걸리고 있고요. 가서 공부하다. 가서 공부할 준비됐어? 즉, 공부하러 갈 준비됐어? Are you ready to go study? Study 이렇게 굴리고 있죠? Study 좋고요. study 좋습니다. Go study. Are you ready to go study? Are you ready to go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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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의 뜻에 보면 공개라는 말이 있죠. 그죠? Go public. 어떤 비밀을 대중에게 공개하다 입니다. 유명인 두 사람이 사귀고 있는 것을 공개하는 거죠. 대중들에게. 우리가 둘이 사귀고 있는 거 공개할 준비됐어? Are you ready to go public? Are you ready to go public? Are you ready to go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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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갈 준비됐어? Go home이라고 할 때 home은 부사입니다. 집으로 가다. Are you ready to go home? Are you ready to go home? I'm ready to go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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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갈 준비됐어? 이번에는 비동산 R가 들리지 않았죠. 그죠? I'm ready to go back. 비동산은 들리지 않더라도 마음속에는 존재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지 문법적으로 말이 되고요. 회화에서는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기 R가 있다라고 서로 약속하는 거죠. I'm ready to go back. I'm ready to go back. Relate to the feeder. Are you ready to go? Relate to the feeder. Are you ready to go? Relate to the feeder. Are you ready to go? Relate to the feeder. Are you ready to go? Are you ready to go? 극장에 늦었어. 갈 준비됐어? Relate to the feeder. were라고 발음했습니다. 위어의 발음은 were. Relate for the feeder. Relate to the feeder. Are you ready to go? Relate to the feeder. Are you ready to go? Are you ready to go do some swin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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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윙은 그네를 타는 거죠. 가서 그네탈 준비됐어? Go and 동사 원형입니다. 가서 뭐뭐를 하다. Do some swinging? 가서 그네탈기 할 준비됐어? Are you ready to go do some swinging? Are you ready to go do some swinging? 뭐뭐 할 준비가 되다 중에서 가다 동사 코어가 굉장히 흔하게 쓰이고 있고요. 그것만큼이나 자주 쓰이는 것은 얘기하는 거겠죠? Are you ready to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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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나눌 마음의 준비가 됐어? 이제 얘기할 수 있니? Are you ready to talk? Are you ready to talk? Hey, you got a minute? You made your sock? Hey, you got a minute? You made your sock? Hey, you got a minute? You made your sock? Hey, you got a minute? Got a minute. 잠깐의 시간이 있다. 뭐, 시간 잠깐 돼? 얘기할 준비가 된 거야? 이번에도 R는 안 들렸습니다. Are you ready to? 라고 바로 갔죠, 그죠? Are you ready to talk? Hey, you got a minute? You made your sock? Hey, you got a minute? You made your sock? 비동사를 발음하지 않더라도 있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해외에서는 그냥 아예 없다라고 생각해도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법을 맞추기 위해서 심리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거죠. Are you ready to talk? Are you ready to talk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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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좀 말할 수 있겠니? 이제 말할 준비 됐어? Are you ready to talk now? Are you ready to talk about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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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할 준비가 됐어? 얘기해도 괜찮겠니? Talk about this now. Talk는 자동사입니다. 뒤에 명사를 바로 쓰지 않고요. 전치사가 있어야 됩니다. Talk this 이러면 안되고요. Talk about this. About she 들어가야 됩니다. 전치사가 있고 나서 명사가 오는 이런 동사를 자동사라 그래요. Talk는 자동사. Talk about this. 이것에 관해서 얘기할 준비가 됐어? Are you ready to talk about this now? Are you ready to talk about this now? Are you ready to talk about this now? So you ready to talk about it? So you ready to talk about it? So you ready to talk about it? 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얘기 날을 준비됐어? 역시 이번에도 about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얘기하다. 그 얘기할 준비됐어? So you ready to talk about it? Talk about 이라고 about이 있어야 됩니다. 자동사 뒤에는 전치사가 와야지 명사를 취할 수 있고요. 이 전치사는 여러가지가 가능하죠. 토크 뒤에 어바웃이 가장 흔하게 붙고요. 그리고 누구에게 말한다라고 할 때는 턱 투 사람이라고 투가 들리겠죠. 턱 뒤에 전치사는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바웃이 가장 흔하게 쓰이고요. 사람을 쓰려면 투 사람 내지는 그 어떤 전치사도 다 가능해요. 자 이제 너 어른처럼 얘기할 준비됐어? 어른처럼이라고 하는 like는 전치사입니다. 뭐뭇처럼. prep은 전치사죠. preposition. 무엇을 좋아하다 라는 동사로는 이미 다들 잘 알고 있고요. 뭐뭇처럼의 전치사입니다. 어른처럼 얘기할 준비가 됐어? 애처럼 굴지 말고 이제 어른처럼 얘기할 준비됐어? like adult, like adult 하지 마시고요. like, like adult, or가 앞에 있는 like 쪽으로 붙죠? like, like adult, 쉬어 바름 현상입니다. 앞으로 붙게 되죠. 턱 뒤에 사람을 쓰려면 투 를 씁니다. 턱 투 사람. 턱 뒤에 사람이 올 거면 투 를 쓴다 그랬죠? talk to you. 내가 너한테 말할게. 네가 실제로 말할 때 그때 말할게. 그러니까 내 말은 너 지금 말할 준비된 거야? 대화할 준비된 거냐고. 실제로 대화같지 않은 소리 할 거면 말하지 않겠다. 그 얘기죠. talk to you. 투 가 들립니다. 사람 앞에 투 가 있어야지 톡을 쓸 수가 있습니다. talk to 사람. 자동차 토크는 뒤에 전치사가 있어야지 명사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전치사 about. 전치사 투. 말하다 동사 tell. tell 같은 경우는 전치사가 필요 없고요. 명사가 바로 옵니다. tell 명사. tell 같은 경우는 사람을 쓸 거면 바로 붙이죠. tell 명사의 명사. 사람에게 사물 명사를 말하다. 나한테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됐어? 너한테 지금까지 진실을 말했잖아. have told. 현재 완료죠? 과거 어느 순간부터 지금까지 쭉 말해왔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진실을 말했잖아. 근데 무슨 또 진실을 말하라는 거니? tell 명사의 명사입니다. tell은 목적어를 바로 취하죠. 사람 명사가 올 거면 to가 필요가 없습니다. talk였다면 talk to me 라고 to가 있어야 되고요. tell me. talk to me 이렇게 쓰죠. are you ready to tell me the truth? I have told you the truth. are you ready to tell me the truth? I have told you the truth. are you ready to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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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 갈 준비됐어? 파티는 여기서는 동사입니다. be ready to the N은 동사 원형이 오기 때문이죠. 명사의 파티. 명사 파티는 굉장히 익숙한데요. 파티가 동사로도 쓰이는가? 형용사 파티를 지나서 동사를 보니까 자동사로 9호로 파티에 가다, 파티에 참가하다, 파티를 열다, 흥청망청 놀다. 파티 갈 준비됐어? are you ready to party? are you ready to party? 끊어가니까 are you ready? 끊고 to party 라고 to 이렇게 세게 발음하죠. 파티 갈 준비됐냐고. are you ready to party? 해변이나 어떤 클럽 축제에서 DJ가 이 문장을 외칠 가능성이 높죠? 모두들 즐기실 준비, 파티 할 준비 되셨나요? are you ready to party? are you ready to party? are you ready to see your future? are you ready to see your future? are you ready to see your future? 너의 미래를 볼 준비가 됐어? are you ready to see your future? are you ready to see your future? are you ready to see you? Are you ready to see him?